Chiang Kai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주세요 마지막은 큰데요?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데 조금 떨려요 사실 근데 지금 위에서 댄스하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재밌고 여기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요 나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조금 땀이 많은 편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Let's go 엠비세먼원 엠비세먼원 대기실 어택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가 누구죠? 엠비세먼원 둘 셋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까 엠비세먼일 제 뒤에는 오늘 드디어 데뷔를 하는 엠비세먼일 엠비세먼일 부담을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에서 마틱을 맡고 있는 마킹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카이렌입니다 엠비세먼일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승웅입니다 엠비세먼일에서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최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비세먼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유슈윤입니다 시뮬더 어 뭐야? 시윤이 너무 비슷하네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에서 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세먼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브라인입니다 브라인 지금 우리가 미리 팬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다섯 장이나 받았는데 형님 빨리 질문할 테니까 세피드 퀴즈처럼 각자 멤버들 이름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나요? 저는 각자 멤버들의 좋아하는 색상을 앞에 하트로 다 붙이고 그리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뭐 캥거루 이런거 어 캥거루 좋아 캥거루 누구 누구 보컬 실신 캥거루까지 캥거루 있구나 노필 뛰길래 오 잘 뻔했어 닮아 했어 캠든이 형은 뭐라고 했어요? 저 케미 선배님 아 케미 선배님 케미 선배님 선배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동기된 이제 우리 아 저한테 영원한 선배님 아아아아앙앙앙앙앙앙앙 어떻게 저장했어요 저는 여기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침대를 쓰거든요 저희 아랫집 주민이고 지오장 지오장 아 지오장 저장 지금 수분한 캡틴으로 지오장 캡티들 그럼 지금 숙소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랫집 아랫집 윗집 네 그래서 질문에도 있었어요 숙소를 혹시 어떻게 지금 방쓰고 있는지랑 손자 쓰고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활발한 방입니다. 저희는 또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입니다. 저희 숲속에 제일 깔끔한... 맞아요. 제일 깔끔한... 아, 깔끔한... 혼자 쓴 데 좀 더러우신가 봐요. 사실 나쁘지 않은 거. 저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자랑 승부! 저는 보컬은 기현 선배님의 르스라는... 아... 살짝 보여, 그만 한번. 오케이! 오케이.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도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재빨롭게 춤추고 뛰던 말씀도 잘한다! 아, 뭔 분은? 말랑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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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BEN! 말라 가면 두부! 미안. 저는 사실 노래 보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우리 멤버들도 처음 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살짝 한 서점에 혹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아 좋아. 아 예능 잘해.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또 하나 할게요. 모든 멤버들 롤모델이 혹시 있는지. 공탄소년단의 정국 선배님. 딱 봐도 완벽한 올라운더이시고. 아티스트적인 면모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정국 선배님 먼저 좋았어요. 아 진짜? 이유는요? 소리 겹치는 게 많아요. 보라색도. 보라색도. 보라색 좋아하는 것도 저희. 아 진짜? 정국 선배님 목소리 엄청 좋았어서. 원래 많이 배웠어서. 아 진짜 나중에 콜라보 같은 것도 한 번. 아 진짜. 한마디 해줘요. 음. 나중에. 나중에. 굿. 굿. 음. 많은 거 싶어요. 와아아아아아악.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자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면서 끌어보자. 자 다들 준비를 했나? 예. 우리 지저들 준비를 했나? 예. 엠뻔세트 워. 화이팅. 예예예예예예예 예예엣. 가위에 나야죠 가위에 나야죠 가위에 나야죠 가위에 나야죠 오우 렛츠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진짜 멋있어 오오 저는 오래 안 됐어요 1년 4,5년? 시훈이 형 6년? 파이팅 안녕하세요 앰퍼스앤드원 첫 번째 싱글 앨범 미디어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앰퍼스앤드원 나와주세요 들어가십니다 앰퍼스앤드원이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에게 힘차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앰퍼스앤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렁찬 소리 너무 좋고요 먼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캠들씨 손인사 이번에도 정면 보시면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사랑의 하트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또 자유포즈 계속 이어가주시면 되고요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앰퍼스앤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앰퍼스앤드원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오겠습니다 들어가실게요 정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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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2 그리워지 검은 샤러드 방울 그림자 조차 널 잡지 못하게 해 준비가 되었으니 가슴이 발달지 않게 moving On, on, on and on We can start it up 너에게 보여줄게 Feel the run Take my hand 손 끝을 찾 네 꿈을 따라가 Here we go 더 위로 Take my hand Do the dance 리듬에 올라타 Here we go 더 뛰어 Go on and on and on and on 사실 첫 데뷔 쇼케이스라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다음 쇼케이스땐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정기 끝 우리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 지우 너무 잘했죠? 좀 아쉬운 게 좀 아쉬운 게 보관지우가 잘했잖아 우리 리더 최고!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쇼케이스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엠포스 핸드온이 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너무 고생했고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한 번 힘차게 이번 활동 다치지 않고 재밌게 해보자고 네! 엠포스 핸드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이야 Oh I want was C 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